한글자막 by롬 한글검 hero 다윗같이 잘 믿은 분 없지만 얼마나 쉬었나 요새같이 잘 믿은 분 없지만 얼마나 쉬었나 여러분이 착하고 정직하고 공부 잘하고 신실하고 진실하다. 그거는 더 큰 공격에 대해서 유학할 때 기도하고 나왔어도 기도하고 잘 되어도 기도하고 기도하지 않으면 중간에 다 무너져요. 수많은 공격에 무너지게 되어있어요. 기도할 때에만 중심을 좀 흔들리잖아.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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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